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여행 트래블과 안전막, 보호막이라는 뜻의 버블을 조합해 만든 용어인데요.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여행할 수 있는 안전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격리, 면제, 여행 권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발트 3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올해 4월부터 시행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추진할까요? 정부는 우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괌, 사이판 등 5개국과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자가격리 없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또 출발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판정까지 받으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도 면제됩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러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격리 면제 여행은 여행사에서 관리하는 단체 여행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여행객들의 방역 상황까지 점검하고 모니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 여행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정된 여행 동선을 벗어난 다른 동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체 여행만 허용하기에 운항편의 횟수와 입국의 규모도 제한하는데요.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여행만 가능하고 우리나라나 상대국과 국적사의 직항항공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체 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방역전담관리사는 여행객들의 방역지침 교육과 체온 측정,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미취약 아동과 10대 청소년은 접종 증명서를 구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의 길은 열렸지만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인데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일러야 추석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여행업계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여행업계는 격리면제 여행권역 대상 국가에 대한 여행 상품뿐 아니라 추가 지정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상품도 준비 중입니다. 다만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정부는 기존 방역 지침과 연계하면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약이 많이 따르는 여행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데요. 트래블 버블, 거품이 아닌 보호막으로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시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